자 이번에는요 내가 늘 우리 이번에 또 형님께서 직접 왔다 가셨어요 바로 DH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신 우리 또 대표이신 김동희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께서 일부러 여기까지 또 내려요 손수 발걸음을 해주셨던 우리 김동희 대표님 DH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가수 우리 최단비 가수의 사탕같은 사랑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주 아주 싱싱한 아주 열정의 디바입니다 우리 최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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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같은 사랑 한 곡 더 전해드리죠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랑할까요 세상같이 대콤한 그런 사랑을 한 번쯤 당신과 하고 싶어요 살짝 쿵두리 난 새는 줄 모르고 뜨겁게 들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어봐요 언제부터인가 훨씬을 생각해보면 이 가에 번지는 미소 내 마음 녹아내려요 너무 가내려요 너무 가내려요 내 마음 녹아내려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가내려요 너무 가내려요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할까요 사탕같이 달콤한 그런 사랑을 한 번쯤 당신과 하고 싶어요 살짝 쿵두리 난 새는 줄 모르고 뜨겁게 들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어봐요 언제부터인가 당신을 생각해보면 이 가에 번지는 미소 내 마음 녹아내려요 너무 가내려요 너무 가내려요 내 마음 녹아내려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DH엔터테인먼트 김동희 대표님께서 밀고 있는 바로 소속 가수 최단비 양입니다 가수 최단비 여러분 유튜브에 최단비라고 치면 나옵니다 가수 최단비 사탕 같은 사랑이라는 곡을 가지고 DH엔터테인먼트 우리 가수 김동희 대표님께서 직접 노래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홍보를 해드렸습니다